연기 그 자부터 잠깐만 저 웃음이 많아서 괜찮아요 웃어도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 젊은 시인을 찾아서 초세손님은 강혜빈 시인입니다 벌써 저희가 10번째 손님을 모시게 됐어요 제가 영광의 10번째 손님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시켜서 하는 TV 시청자 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 한 말씀 하실래요? 자기소개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시켜서 하는 TV 구독자 여러분 시인 강혜빈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강혜빈 시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1993년 성남 출생이시고요. 문학과 사회 신인문학상으로 데뷔를 하셨어요. 2020년도에 이 첫 시집 밤의 팔레트라는 시집을 펴내셨습니다. 저는 이 첫 시집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어 가지고요. 이걸로 수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강혜빈 시인이 사인본을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이 집이 두 권입니다. 네 두 권이나요. 저희 책꼬지에 사인본은 고위 간직해 두고 있습니다. 저는 강혜빈 시인은 사실상 되게 친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두 번째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처음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하고 이영주 시인하고 2016년 문혜지 시인상 당선자들을 모아서 작품집 냈는데 그때 낭독회를 할 때 강혜빈 시인이 오셨어요. 그때 처음 보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그때 기억나세요? 그럼요. 얼마나 그때 인상 깊었던 자리였냐면 왜냐면 2016년 문혜지로 데뷔한 시인들이 다 모인 자리였잖아요. 그게 너무 귀하고 소중한 자리이기도 했고 왜냐면 신춘문혜나 문혜지 이렇게 당선된 분들은 모일 자리가 없으니까 선생님 뵙고 그 이후로 처음 뵙는데 그 사이에 뭔가 문자나 이런 걸로 가끔씩 음식 주고받고 했었어서 저도 내적 친밀감이 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잘 없죠. 이렇게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자리들도 없고 요즘 술자리들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책이 계속됐으면 좋았겠는데 출판사 사정으로 좀 어렵게 돼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그런 책들을 펴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자칭 타칭 별명이 문단계 프로 엔잠러라고 엔잠러. 요즘에는 또 한 가지 직업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로 유튜브도 찍고 그랬었는데 엔잠러로 살고 있는데요. 일단은 항상 직업이 조금씩 바뀌는데 부수적인 직업들이 조금씩 바뀌는데 일단은 시인은 직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 다음 사진가로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대학원에서 아 그러시구나.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문창과 대학원인가요? 석사를 다니고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지금 평일에는 학원에서 강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과목은? 국어입니다. 아 역시. 너무 진부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시인한테 배우는 국어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마 입시에 맞춰져 있겠죠. 아니요. 저는 약간 논술 쪽이어서 아 그래요? 철학적인 질문도 많이 하려고 하고 가끔씩 시 수업도 해요. 음 그 친구들이 이제 자라서 나는 학원에서 강혜빈 시인한테 국어를 논술을 배웠어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발. 하다 와줘. 그러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강혜빈 시인과 시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이제 시켜서 하는 TV 시청자분들한테 시 한 편 육성으로 들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어떤 시 좀... 어 여기 굉장히 많은 포스트잇이 있는데요. 저는 빙하의 다음이란 시를 한 번 읽는데 혹시 그 시집 가지고 오신 분들은 147조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네 읽겠습니다. 빙하의 다음 울상을 짓기도 전에 얼어버리는 눈송이를 모아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오늘은 우산을 잊어버렸어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지 잃어버리기 위해 다음을 준비했어 접었다 펼치면 튀어오르는 물방울처럼 다음에 다음을 다음에 다음 다음을 아니 준비만 해서는 안 됐어 기지개 켜는 법을 떠올리려고 걸었어 얼어붙은 풀장처럼 뚱뚱해진 거리에서 속옷 위에 겉옷을 입은 사람들이 엉덩 방아를 치우며 미끄러진다 옆 사람의 목도리를 잡아당기면서 서로의 뒤통수에 대고 악을 써 좋았니? 좋았어? 보라색 아침이었어 보라색 아침이었어 보라색 아침이었어 보타이를 맨 쥐들이 다락까지 몰려왔거든 나는 아무도 입지 않은 웨딩드레스처럼 잔뜩 구겨져 씨없는 포도를 껍질째 삼키고 있었지 쪽창 밖으로 파리한 나무들이 둥둥 떠다녔어 남의 집 TV 속에서 누가 대신 울어주길 기다리면서 지금 울리는 전화벨은 여기에 것인가 저기에 것인가 누나를 굴려봤자 눈보라가 지나가면 기억하는 채널은 씻은 듯이 사라졌어 전파를 지우면서 내리고 날개를 지우면서 또 내리는 저것들은 다 뭘까 하얀 지점토로는 지구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 수 있다 정말이지? 손바닥 두 개를 모으면 둥근 방이 되니까 수도꼭지에 대고 깨끗한 물도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의 손 안에서 북극곰이 태어난다면 작았던 눈 뭉치가 구르고 굴러서 마당에 심은 나무보다 커다라져서 울타리를 부수고 다닌다면 나는 폭신한 이불 속에서 꼼짝없이 당하고 있을래 부드러운 건 어쩐지 웃었지 오늘의 놀이는 모두 끝났단다 우리가 만든 덩어리는 대답이 없고 너는 차라리 입 속에 더 따뜻하고 더 두꺼운 솜을 넣어주겠지 손등에 닿기도 전에 녹아버리는 눈송이는 너무 착하기만 해 오늘은 기분을 잃어버렸어 어제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지 잊어버리기 위해 다음을 준비했어 당겼다 놓으면 날아가는 화살처럼 다음에 다음을 다음에 다음 다음을 아니 준비만 하지는 않았어 우는 아이를 찾는 사람처럼 이리저리 흔들렸지 더 추웠던 날과 덜 추웠던 날을 구분하지 못하는 풍경처럼 돌이방거리며 우리는 자꾸만 몸에 맞지도 않는 거짓말을 껴있고 하얗게 질린 도시보다 비대해져서 서로의 뒤통수에 대고 악을 써 좋았니? 좋았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길죠 이 정도면 약과예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는 빙하의 다음으로 수업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다시 들으니까 또 모르겠는 오리무증 새로운 어떻게 다시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다시 막상 읽으실 때 기억에 남는 단어들은 또 새로워지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도 이 시를 정말 오랜만에 펼쳐보거든요 사실 이 시절 2년 출간이 2년대가 되고 오랜만에 소리내서 읽어봤는데 되게 새로웠어요 좋았어요 내가 쓴 거 맞나? 다이슨은 못 쓸 거 같아요 네네네 아니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오래된 시집 읽어보면 되게 낯설어요 그쵸 나한테서 좀 벗어나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거 같은데 여전히 다음에 다음을 이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남고 기분을 잃어버렸어 라고 하는 말도 계속 남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 이 밤의 팔레트는 제 생각으로는 제가 아주 거칠게 정리하면 정체성 혹은 지금 여기에 나의 어떤 존재에 대한 통열한 질문들을 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름이라는 시어가 이 시집에서 아주 빈번하게 발견되고 아주 또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시집에서 이름은 증발하거나 발음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는데 또 이름과 함께 이런 거 나와 언니를 섞으면 하얗게 된다 나에게 눈알을 바르면 까맣게 된다 나는 나를 벗고 동그랗게 된다 이런 것처럼 지칭이나 호칭도 또 문제가 되는데 이 시집에서 이름 또는 지칭이나 호칭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오 되게 관통하는 질문이 이런 것 같아요 이 시집을 굉장히 관통하는 질문인 것 같고 사실 뭐 거칠게 정리하셨다고 했지만 정말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정체성이나 지금 여기에 나 자아에 대한 이야기가 왜냐하면 밤의 팔레트는 어 정말 저의 어떤 자서전은? 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의 유년기와 초반 중반 까지의 모든 삶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제가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나 자신이었고 제 정체성이었고 또 뭔가 굉장히 뭐 누구나 삶이 힘들겠지만 파란만장 했어요 그래서 이러다 내가 30대가 못되고 죽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주변에서도 너가 요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얘기도 많이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지 라는 질문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나의 색깔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 나라는 이름도 많이 나오고 또 지칭 호칭도 많이 나온다는 것이 사실은 뭐 누군가를 호명하는 게 누군가의 존재를 또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사실 어떨 때는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 내가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이 세계의 어떤 이물질처럼 내가 뭔가 이 세계에 존재하면 안 될 것 같은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부를 때도 뭐 언니나 누나 아니면은 관계에서 오는 그런 지칭들 이름들 그런 것들이 과연 뭐랄까요 정당한가? 정당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그 사람에게 그게 적합한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섰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말씀 진짜 잘해놓고 무슨 말을 했는지 저 지금 대본 없이 하는 게 처음이어서 네 아니 원래 시인들은 말 잘해요 그렇군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사실은 그 이름들은 여기서 찾아질 수 없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 세계의 바깥에 있는 이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강혜빈 시인의 시집에서는 아주 감각적인 의미들과 결합이 되어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그런 어떤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이제 몇 시에 샴이라는 시에 보면 왠지 몇 시에 나는 내가 되고 싶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 단면이 파랗고 축축하다면 여름도 여자도 아닌 얼굴을 나눠입고 싶어 파란 피는 어디에나 흐르고 이런 구절처럼 그 정체성에 대한 어떤 질문들과 아주 감각적인 이미지들이 잘 결합되어 있고 또 저는 그 이미지들이 이 시집에서 되게 하나만한 이야기들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어떤 이미지들이라고 하는 게 꼭 주제를 간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제를 방해하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강혜빈 시인의 시에서는 유도 그런 것들이 돌출적인 어떤 진술들과 함께 하나만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시의 향강을 좀 바꾸는 듯한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에도 워터라이팅이라는 시가 있지만 워터라이팅의 느낌이에요 이렇게 쓰고 나면 조금 지나면 지워지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쓰고 있는 세계를 무력화시킨다 뭐 이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 이미지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 이미지들을 수집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시로 들어오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사실은 어후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무력화한다는 말이 너무 인상 깊고요 저의 뭐랄까요 무의식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무의식을 온 오프 하는 그런 스위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를 쓸 때 그 스위치를 딱딱 누르면은 세계에서 어떤 일이 막 벌어져요 근데 이제 그것은 지금 여기에 어떤 노동자로서 아니면 뭐 누군가의 딸로서 누군가의 애인으로서의 강혜빈이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어떤 세계 바깥에 있는 이름 모르는 어떤 이름을 가진 존재인 거죠 그 존재가 이제 쓰게 되는데 네 어 사실 그 제가 이제 하나만 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게 제가 쓴 이런 이미지들이나 그런 시어들이 진짜 시를 방해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시어들이 끼어들면서 어 그렇죠 방해하고 지우고 다시 그걸 지운 거를 거기다 또 다시 쓰고 그런 약간 덧칠하면서 다시 지워지고 약간 이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미지를 일단은 요즘에는 조금 다른데 방식이 바임 팔레트를 쓸 때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어쨌든 팩트잖아요 그 팩트를 가지고 그 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의식을 끼얹어요 끼얹는 방식으로 하는데 너무 사실대로 쓰면 재미가 없다고 저는 그때 생각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 그러니까 어떤 캔버스가 있다고 치면은 그 캔버스의 밑그림 같은 게 사실인 거고 그 위에 색칠하는 게 저의 무의식에서 가져오는 그런 것들 이미지들인 거 같아요 그런 무의식에서 이미지를 꺼내가지고 네 꺼내오는 와 멋있다 서랍이 어우 멋있다 아니아니 서랍이 있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멋있어요 아까 이제 그 뭐죠 이름 또 혹은 하나만한 이야기 무력화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꼬리에 저는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그림자 릴레이라는 시를 보면 내 꼬리의 비밀을 푼다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팔다리를 선물할 수 있겠지 이렇게 시작하는데 꼬리는 지금 나의 어떤 기형을 증명하는 것 그 시의 내용으로 보면 새로운 아침이 그냥 온다 어두운 곳에서 만들어진 나처럼 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기서 약간 자기 존재가 부재했어야 된다라는 어떤 의식들이 좀 느껴지는데 사실 꼬리가 그 시를 읽으면 어떤 꼬리표처럼 등장을 하지만 그것을 싹 바꿔가지고 사실 사람한테는 꼬리가 없잖아요 꼬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형이고 내가 이 세계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으로도 보이고 사실은 꼬리는 있지만 없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는 안 보이는 그래서 뭔가 다른 세계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메 팔레트의 시적 주체는 도대체 어떤 세계에 처해 있었는가 이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꼬리 이야기도 주목해주셔서 너무 기쁜데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조금 뭐랄까요 바메 팔레트를 이제 출간하고 나서 되게 많은 분들과 많은 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 선생님과 이야기한 거는 그동안 많이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아 그래요? 네 특히 꼬리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좀 세밀하게 봐주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은데 음... 꼬리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벨링?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뭐 나의 정체성이나 나의 어떤 기질이나 어떤 나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누구나 별종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환영 받지 못하는 그런 못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자아의 그 주체들이 서 있었던 자리는 되게 기울어져 있는 어떤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시 그 중심을 잡으려고 하지만 어차피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 그 제가 가진 정체성이나 어떤 특징들이 어 너 그게 꼬리표가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시집을 내기 전에 근데 저는 그 말에 굴하지 않았고 왜냐면 나를 인정하기 전에는 이제 뭐랄까요 나를 인정해야 이 시집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시집을 내므로써 어떤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용기가 필요했죠 누군가 용기가 되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시를 쓴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사실 뭐 제가 그냥 이 주체들이 자기가 뭔가 대상이 돼 본 적이 없고 그냥 자기가 항상 주체로서만 있었다면 그런 슬픈 느낌은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라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 진짜 이렇게 계속 잘 말씀하시고 아 죄송해요 본인의 말씀에 대해서 정리가 충분히 됐고요 그 미끄러지는 주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네요 저는 이제 또 또 하나는 이제 이름이 이 밤의 팔레트를 입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름이 사라지고 기분이 남아 있다 이런 말들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남는 건 기분인데 그 기분을 그냥 이렇게 나한테서 발생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뭔가 팔레트에서 물감을 섞듯이 계속 기분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기분 그러니까 강혜빈 시인에게 기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기분이요? 네 기분을 만들어낸다는 게 너무 좋네요 사실 기분이라는 거는 형체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 형체가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말들이 필요하고 어떤 이미지들이 필요하고 그냥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림처럼 그래서 그 자꾸 그림을 그리는 기분이었던 거 같아요 약간 시를 쓰는 게 저한테는 사진 찍는 것도 저한테는 좀 그림 그리는 느낌인데 뭔가 더 칠한다는 표현이 되게 저도 인상 깊었는데 그림을 실제로 그리다 보면은 제가 원래 어렸을 때 꿈이 화가였어가지고 아 진짜 그렇구나 그 화가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가 뭐 예를 들면 피아노를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거나 아니면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못했던 그런 미완성된 꿈들을 이제 성인이 되면서 그냥 취미로나마 이렇게 집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집에 실제로 그 캔버스랑 이재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림을 혼자 그릴 때 실제로 든 생각이 정말 오로지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고 색칠, 색칠을 이렇게 할 때마다 그러니까 색깔을 어떤 걸 섞고 어떻게 바른, 어떤 방식으로 바르냐에 따라서 되게 제 감각이나 기분 여기서 말씀하신 그런 기분들이 자꾸만 시시각각으로 변하더라고요 뭔가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했을 때 나뭇잎이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것처럼 좀 그림 그릴 때도 색칠, 더칠 하나 하는 거에 따라서 되게 기분이 변하는데 시를 쓸 때도 한 행, 한 행을 더 쪼개서 한 단어, 한 문장 부호 이런 것까지 다 쪼개서 나눠 단위로 생각을 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저는 또 기분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날씨 같은 느낌도 들고요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근데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분을 결국 만들어가는 작업이 이름을 잃어버린 자가 현재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름의 바깥에 바깥에 있는 세계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집을 읽었거든요 역시 시각적인 이미지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 그림도 그리셨군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되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시 안 써질 때는 어떻게 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거기 스토리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끔씩 독자분들이랑 Q&A 시간을 가지는 데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어요 제가 시가 너무 안 써지는데 어떡하죠?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정말 명쾌하게 저는 안 씁니다 어쩌겠어요 시가 안 써질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대신 조금 다양한 활동들을 해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써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좀 돌아다니면서 쓰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뭐 지하철에서도 많이 쓰고 산책도 많이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 관찰도 앉아서 많이 하고 굉장히 또 대화 같은 것들이 재밌을 때가 있어요 가족들이나 뭐 그냥 사람들의 대화 그런 것들이 그냥 들리잖아요 그런 데서 좀 잘을 많이 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뭐 시 쓰기에 어떤 루틴 같은 게 있다 이런 건 있을까요? 시간적인 루틴은 없고요 한 달을 기준으로 하기는 해요 한 달을 예를 들면 뭐 지금 8월이니까 폴더가 있어요 컴퓨터에 폴더가 있는데 달별로 있어요 6월, 7월, 8월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해놓고요 그 안에 1일부터 뭐 30일이면 그 안에 쓴 시드를 그 안에 다 폴더에 넣고 9월이 넘어가면은 이제 다른 폴더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모아놓고 갈무리를 나중에 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건 또 못 들어본 이야기 그렇구나 저도 좀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습작기에 어떤 영향을 받았거나 특별히 좋아했던 시인이나 작가가 혹시 있을까요? 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을 수도 있죠 많긴 하죠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저는 사실 뮤지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어떤 뮤지션? 물론 시인들의 영향도 받긴 했지만 그보다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우림의 굉장히 팬인데 자우림 특히 김유나 솔로 앨범이 있어요 그쵸 알죠 네 너무 아시죠?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앨범이 있는데 숫자로 된 앨범이인데요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315360인가? 네네 네 그 앨범을 굉장히 뭐 천번 이상 트트리밍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못이라는 밴드 아 못? 네 이희연씨가 보컬인 그 밴드도 자우림 못지않게 너무 좋아하고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이 두 뮤지션의 공통점이 조금 가사가 시적이고 또 되게 우울해요 뭔가 우울하고 마이너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정서가 저의 유년기에 많이 스며들어 있고 방향 팔레트에도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좋다 좋다 네 우리가 꼭 작가나 시인한테만 영향 받으라고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언어적으로는 우리가 참조하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참신하네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와서 눈치채셨겠지만 강혜빈 시인이 사진작업을 해요 그런 시각적인 것들이 아마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됐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지금 사진작업을 특별히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 사실 사진을 원래 찍히는 걸 더 좋아했어요 아 진짜요? 제가 피자체가 되는 걸 원래 좋아했어서 그냥 뭐 취미로 이제 사진가분들이랑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어 이제 시인으로 등단을 제가 2016년 5월에 하고 그해 여름에 제가 먼저 한번 찍어보자 아 그래요? 그냥 뭐 누가 뭐 의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내가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친구한테 먼저 제가 그때 친했던 친구한테 너가 한번 피자체가 되어주겠니? 그래서 그냥 뭐 근처 어디 숙소 같은 거 잡고 그냥 거기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찍기 시작해서 근데 저는 인물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변인 먼저 찍다보니까 점점 의뢰가 오고 하다보면서 좀 많이 찍게 된 것 같아요 아 의뢰가 올 정도면 본격적으로 하시는 건데 네 직업이 되어버렸네요 어 그러니까요 지금 파란피라는 그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파란피라고 아까 이제 몇 시의 샴에도 파란피라는 말이 나왔는데 파란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아 파란피는 제 시에도 많이 나오고 네 파란.. 이거 광팰로티도 파란색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요 파랑이 저의 어떤 자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뭔가 직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어떨 때 사람이 뭔가 뭐가 좋으냐 물어보면은 음.. 그냥 이유 없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어 저는 파란색이 그랬어요 그냥 갑자기 확 왔어요 시가 저한테 온 것처럼 파랑이 왔었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진과 이름을 뭘로 할까 그냥 강혜빈을 할까 며졌다 하다가 자아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름을 바꿔야겠다 하다가 사람의 피는 당연히 빨간색인데 동맥을 딱 봤는데 여기 파란색이잖아요 그 생각을 딱 들면서 어? 나 파란색 좋아하지? 그냥 하다가 뭔가 남들과는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별종 같은 그런 면들을 끌어내면 어떨까 사람들에게부터 그래서 그러면 우리들은 파란피다 이렇게 이름이 아니 그 이름에서 충분히 그런게 의도하신게 느껴져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 파란피로 인스타그램 검색해 보시면 강혜빈 시인의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굉장히 감각적이고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세련되고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보는 세계는 시를 통해서 보는 세계랑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인물을 주로 하시긴 하지만 네 그렇죠 사실 음 저는 텍스트랑 이미지가 그냥 뭐랄까요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해요 같다고 생각하고 대신 저의 뭔가 태도가 조금 달라요 태도와 어떤 뭐할까요 연기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시를 쓸 때는 그냥 조금 더 차분한 것 같고요 사진을 찍을 땐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중인격인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래서 음 음 사진이 뷰파인더를 볼 때는 조금 더 순간순간에 집중을 하고 숨을 참고 사진을 찍거든요 숨을 참고 그 순간에 딱 집중하고 찰나를 딱 캐치하는 느낌이라면 시는 조금 더 묵혀서 좀 무의식에서 꺼내와서 뭔가 그게 당장 시가 되진 않잖아요 바로 한다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느낌이고 사진은 그때그때 조각조각조각 약간 이렇게 다르게 그 아까 말씀하신 연기라는 말에 저도 확 꽂혔는데 누구나 다 텍스트 안에서 창작자들은 연기를 하는 거죠 어 시쓰기와 사진작업이 각각 어떤 작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어 네 왜냐면은 제가 제 사진을 오마주해서 시를 쓰기도 하고 아 제 시를 오마주해서 사진찍기도 해요 혼자 잘 놀죠 멋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네요 네 잘 보셨습니다 사진으로 그러면 이제 작업하신 작업물들을 뭐 전시나 작품지로 묶거나 이런거 계획도 있으세요? 전시는 한번 같이 다른 작가분들이랑 해봤죠 네 한번 해봤었는데 단독으로는 안해봤고요 나중에는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좀 뭔가 설치미술처럼 영상이나 그런거 노래랑 그런거 같이 하면 어떨까요 재밌겠다 네 그쵸 체험느낌? 강혜빈 시인의 시의 언어적인 것들도 막 파편적으로 들어가도 진짜 재밌겠다 그런 것들을 구상은 하는데 아직 실천에는 못 옮기고 있고요 좋은 작업물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이제 무엇보다 시인으로 모셨으니까 두 번째 시집이 좀 궁금해요 언제쯤 우리가 만날 수 있나요? 애정된 거는 내년인데 아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살짝 말씀드리면 밤의 팔레트와는 굉장히 다른 결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궁금했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과거의 강혜빈인 거고 현재 강혜빈은 좀 인생 2막이 열렸다 싶을 정도로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밤의 팔레트는 밤에 생각한 것들을 많이 썼다면 두 번째 시집은 낮에 생각한 것들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해지네요 궁금하고 어떤 것일지 막 상상하게 되는데 예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 고정질문 있어요 굉장히 뜬금없이 하거든요 고정질문이요? 네 강혜빈 시인에게 연애란? 연애요? 갑자기? 네 연애요? 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고 싶은 것 아 네 멋있네요 멈출 수 없죠 역시 20대 사랑꾼 이렇게 바쁘신데도 우리 시켜사는TV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출연하신 소감 간단하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선생님께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뭔가 뿌듯한 기분이고요 오랜만에 밤의 팔레트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되게 뜻깊었고 제가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본 것 같아서 또다시 이제 앞으로 쓸 시에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 강혜빈 시인의 시쓰기와 사진작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기대를 해도 되겠죠 강혜빈의 이 두 가지 작업도 또 다른 작업들 프로앤잠너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작업들에서 강혜빈의 세계를 부근거리면서 만나게 될 날을 또 기원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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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uit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